기출 변형 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문제 1번은 기본작업은 세문항에 출제가 되고 첫번째 문제는 문제를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다가 교재 내용을 참조하셔서 A3세부터 시작해서 G11세까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제 실습하는 건 생략을 할게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부터 저희는 같이 실습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서식을 지정하는 문제는 5문항에 출제가 되죠. 첫번째 서식은 A1부터 I1까지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 다음 셀 병합 후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범위를 지정하셔서 홈에 맞춤에서 작업을 하실 수 있고요.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셔도 되고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이용하셔서요. 셀 서식에 맞춤 탭에 가셔서 셀 병합 후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하겠습니다. 라고 여기서 하시는 거나 홈 탭에서 하시는 거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세로 가운데 가로 가운데 셀 병합이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글꼴이 바탕채라고 되어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바탕채가 바로 보이신다면 선택하시면 되고요. 보이지 않는다면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바탕채라고 입력하셔도 됩니다. 크기가 17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글꼴 크기를 직접 입력하시고 엔터 한번 누르시고요. 글꼴 스타일이 굵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번째 A4부터 A7까지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8부터 A11 영역을 선택하고요. 홈에 가시면 맞춤이라고 있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A3부터 I3까지 선택하신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표준색에서 노랑을 선택하시고요. 다음 셀 서식 사용자 지정을 이용해서요. D4셀부터 시작해서 G11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숫자 뒤에다가 점을 붙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고 표시 형식 탭을 클릭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에 가셔서 현재 G 슬래시 표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G 슬래시 표준 뒤에다가 점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입력을 하셔도 되고요. 또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를 쓸 거예요. 라고 G 슬래시 표준 대신에 0이라고 입력하시고 점자를 붙여도 되고요. 숫자를 대신하는 기호는 0 대신에 샵도 있어요. 샵을 입력하시고 점자를 붙이셔도 돼요. 세 가지 다 모두 맞고요. 문제에서 특별히 0일 경우는 0을 꼭 표시해라 라고 한다면 0점을 입력하는 게 맞고요. 그 외에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실습하시고 채점 프로그램을 돌렸을 때 감점이 된다고 하면 작성된 정답 파일과 비교해서 감점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시험에서는 어떤 서식 꼭 0을 표시해야 합니다. 라고 제시가 되지 않는 이상은 어떤 걸 사용하셔도 다 모두 맞습니다.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현재 입력된 숫자 뒤에 점자를 붙여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H4부터 H11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선택하신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가서 숫자 뒤에다가 위자를 붙이겠습니다. 샵을 입력하시거나 또는 숫자 0을 입력하시고 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H11 셀을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메모 삽입 클릭하시고요.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고 성적이 많이 오름이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메모를 항상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H11 셀에서 마우스 한번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클릭하시고요. 다시 메모의 경계라인을 클릭하시고요. 자동 크기로 설정하는데요. 여기 경계라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렀을 때는요. 메모 서식 눌렀을 때 이렇게 글꼴 맞춤 탭이 다 표시가 돼요. 만약에 안쪽 커서가 깜빡깜빡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새 서식을 클릭하면 글꼴 탭만 표시가 됩니다. 우리는 자동 크기로 설정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경계라인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을 클릭하신 다음에 맞춤 탭에 오셔서 자동 크기를 체크해 주시고 확인 한번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작업 다시 2번에 5문항의 서식 지정하는 문제를 살펴보셨고요. 기본 작업 다시 3번에서는 그림을 연결하여 그림 붙여 넣기 라는 기능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엑셀에서는 열 단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결제란을 만드실 때 살짝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림 복사 붙여 넣기 사용하시면 다른 위치나 다른 시트에 작성한 내용을 그림으로 붙여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A1부터 D2셀까지 선택하시고요. 연결하여 그림 붙여 넣기 라고 되어 있는데요. 복사를 한번 클릭해요. 컨트롤 C를 누르시거나 홈탭에 가셔서 클립보드에 가셔서 복사 그 다음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오셔서 2, 3셀을 선택하시고요. 붙여 넣기 가시는데 목록 단추 눌러서 아래쪽에 보시면 기타 붙여 넣기 옵션에 갔을 때 연결된 그림이라고 있습니다. 연결된 그림을 선택하시면 결제란에 있었던 데이터를 그림 형식으로 붙여 넣을 수 있고요. 연결된 그림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결제란에 담당 대신에 대리라고 바꿨어요. 수정을 하게 되면 입수정하고 엔터 누르면 연결된 그림이기 때문에 기본 작업 다시 3번에 왔을 때 대리라고 바뀌었죠. 다시 담당이라고 수정하겠습니다. 그럼 담당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시면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에 왔을 때 담당이라고 그림이 수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복사 붙여 넣기만 하시면 그림이 이렇게 연결되지 않아서 수정할 수가 없지만 연결된 그림을 사용하시면 그림의 내용을 수정했을 때 우리가 그림을 붙여 넣었던 데이터가 같이 수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한 내용입니다. 보통은 작성하고 원본 데이터는 삭제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삭제하지 마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제란에 데이터는 그냥 두시면 됩니다. 다음은 문제 2번의 계산 작업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 문제가요. 구분이 외국어 고에 해당한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의 비율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구분을 선택하시고요. 외국어 고를 선택하고 컨트롤 C A12셀에다가 컨트롤 V를 합니다. 그 다음 외국어 고에 해당한 일반 전형의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Dsum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데이터베이스 함수예요. 이 함수는요. 항상 제목이 들어가요. 이쪽에 있는 제목이 아니라 표 안에서의 제목입니다. 필드명을 얘기하는 거고요. A2부터 D10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심표 우리는 일반 전형에 해당한 학계를 구할 거니까 D2셀을 선택하거나 범위 정한 표에 네번째 있습니다. 라고 4라고 넣으셔도 되고요. 심표 조건은 꼭 제목이 들어가요. 데이터베이스는 꼭 제목이 들어가는데 구분에 가서 외국어 고에 해당한 데이터에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라는 조건을 제목과 실제 조건을 선택하고 가로 탁구 엔터 눌러주시면 퍼센트로 표시가 된 거는 미리 셀 서식이 백분율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퍼센트로 표시가 된 거예요. 구한 값에 곱하기 100 선택하고 퍼센트 기호로 표시가 되어 있는 거고요. 이 값 뒤에다가 나누기 슬래시 합니다. 썸함수를 통해서 일반 전형의 모집 인원의 학계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썸함수로 학계를 구하겠습니다. S, U, M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범위를 D3부터 D10 영역을 선택하고 가로 탁구 엔터 눌러주시면 비율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 살펴보셨고요. 두 번째 계산 작업 문제를 보겠습니다. 렌탈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있네요. 는 하시고 IF 만약에요. 조건을 작성하는데 첫 번째 조건입니다. 렌탈 기간을 선택하고요. 그 값이 3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하면 장기 월 사용액을 사용하고 장기 데이터를 가져올 거고요. 심표 그렇지 않다면 일반 월 사용액의 데이터를 가져오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기와 일반 조건에 만족하면 제2열의 데이터 만족하지 않으면 I열의 데이터를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탁구 엔터 눌러주시면 아래로 일단 수식을 한번 복사해 보시면요. 3년 이상일 때는 장기 고객이니까 장기 고객의 데이터 값을 가져오고요. 3년 미만이면 일반의 데이터를 가져다가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월 사용 금액은 구해놨고요. 등호 다음에다가 아니면 지에다가 하셔도 되는데 등록비를 더하겠습니다. 더하기 그 다음에 월 사용이니까 1년이면 12개월이라서 12 곱하기 조금 전에 이 포함수를 통해서 구한 값을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수정하시고 엔터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같이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세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에 앞에 6자리를 이용하시면 851205라고 하면요. 85년 12월 5월생 76년 5월 24일생이라고 우리는 사실 주민등록번호에 앞에 6자리를 보고 이 사람이 몇 년 몇 월 며칠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6자리 숫자를 이용해서요. 연, 월, 일 형태로 표시하래요. 데이터 함수를 통해서 표시할 수 있는데요. 는 DA 입력하고 데이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연또은요. 레프트 함수가 문제에 제시되지 않았으니까 미드 함수 사용하시면 되고요. 미드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신표 첫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연또에 넣을 거야. 가로 닫고 신표 월은요. 미드 함수를 이용해서요.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신표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올 거야. 가로 닫고 신표요. 다시 한 번 미드 함수를 이용하시고 주민등록번호에 가서 신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글자를 가져올 거야. 라고 입력하시고요. 미드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고요. 데이트 함수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데이트 함수는 연, 월, 일에 해당한 값을 넣어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날짜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엔터 한 번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미리 서식이 좀 적용되어 있어서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3번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네 번째 문제를 볼게요. 출발 시간과 정류장 개수와 소요 시간 분을 이용해서 도착 예정 시간을 계산해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도착 예정 시간은 출발 시간 더하기 정류장 개수 곱하기 소요 시간을 곱해가지고 더해서 초단위는 그냥 0을 넣으면 되고요. 초단위는 없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시간 형식으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문제 제시가 되어 있어요. 타임 함수가 제시가 되어 있어요. 타임은 시, 분, 초에 해당한 값을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시간은 아오 함수를 통해서 출발 시간에 가서요. 시간, 시 부분을 추출할게요. 그 다음에 미니처 함수를 통해서요. 출발 시간에 가서 분을 추출할게요. 더하기 우리는 도착 예정 시간인데 도착 예정 시간은 가로 열고 정류장 개수 곱하기 바로 왼쪽에 있는 제13셀 클릭이 안 되시면 방향키 이용하시면 되고요. 이게 불편하시면 수식 입력줄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소요 시간을 곱해서 더해주겠습니다. 라고 곱하기 연산은 사실 가로 묶지 않아도 먼저 한다는 건 알고 있지만 좀 구분하기 편하게 가로를 묶어서 처리했고요. 초는 따로 넣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0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시, 분, 초에 해당한 값을 가지고 타임 함수는 시간 형식으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출발 시간 10시에서 여기 아오 함수에 10이라는 값이 구해질 거고요. 분은 0이네요. 그럼 0에다가 정류장 개수 곱하기 소요 시간을 곱한 값을 더해가지고 만약에 60분이 넘는다고 하면 시간으로 넘겨주겠죠. 엔터 눌러주시면 10분당 10개 정거장을 3분이니까 30분 정도 걸려서 30분을 더했더니 10시 30분입니다. 라고 구해주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두 번째는 9시에다가 50분에다가 50 더하기 4, 8은 32 32를 더하니까 시간이 60분을 넘기죠. 60을 뺀 22분 10시 22분입니다. 시간 형태로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섯 번째 문제 볼까요? 금액은요. 앞에 있는 수량 곱하기 단가를 곱할 건데요. 이 단가는 왼쪽에 있는 두 번째 열에 있는 품목별 해당한 데이터를 오른쪽 단가표에 가서 찾아가지고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두 번째 열의 데이터를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찾아서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는데 문제 제시된 함수 중에 수직으로 참조한다. 라고 하면 V루컵 함수 사용하시면 되겠죠. 커서를 T27셀에 갖다 놓으시고요. 수량부터 하셔도 되고 단가부터 하셔도 되고 A 곱하기 B나 B 곱하기 A나 결과는 같아요. 우리는 V루컵부터 작성을 해볼게요. 품목병 품목명을 가지고 신표 오른쪽 단가표에 가서 단가표는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니까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 신표 첫 번째 열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두 번째 열에서 해당된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신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가져오겠습니다. 가로 닫고 엔터 눌러주시면 각각 품목명에 해당한 품목명에 해당한 단가를 찾아다가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다가 곱하기 수량 하시는데 앞에다 곱하시나 뒤에서 곱하시나 결과는 동일하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면 되는데요. 문제에서요. 이 값 뒤에다가요. 원자를 추가하래요. 엔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원자를 추가한다라고 하시면 맨 뒤에 가셔서 엔퍼센트 문자와 수식을 연결할 때 사용할 수도 있고 문자와 문자를 연결할 때 사용할 수도 있어요. 큰 다운표 묶어서 문자니까 원을 입력하시고 가로 닫고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문제에서 요구한 계산작업 다섯 문항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에 데이터표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데이터표는 값의 변화에 따른 결과값을 표 형태로 작성할 수 있는데 값의 변화가 열 하나만 있습니다. 행의 데이터의 값도 변화가 있고 열의 데이터의 값의 변화가 있다면 행과 열의 교차하는 부분에다가 계산식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지금처럼은 열 하나만 값의 변화가 있다면 실제 값을 표시할 데이터 위쪽에 F3셀을 선택하고 월 나비 금액에 대한 계산식을 직접 작성하시거나 왼쪽이나 위쪽에 작성된 계산식이 있다면 등호 입력하시고 연결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B8셀에 있는 계산식을 연결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동일하게 표시가 돼요. 값의 변화에 따라서 동일하게 값이 바뀔 겁니다. 이제는 실제 값의 변화와 조금 전에 작성한 수식을 포함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문제 봤더니 활부 원금과 연이율 상한 기간을 이용해서 월 나비 금액을 계산해 놨는데 상한 기간에 따른 월 나비백을 표로 작성해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의 데이터 표라고 있고요.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건 세로로 작성이 되어 있는 걸 열이라고 하고요. 열에 입력된 데이터는 개월이에요. 개월은 상한 기간이 되겠죠. 그래서 B7셀에다가 값을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이렇게 표 형태로 값의 변화에 따른 월 나비 금액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작업 다시 2번에 문제에서 시나리오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왔다 라고 하시면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될게요. 이름이 정의가 되어 있는가 문제에서 이름을 정의하라고 나왔는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B14를 선택하시고요. 이익률로 이름을 정의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름 상자를 클릭하시고 이익률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지금 제가 우타를 좀 냈어요. 이익률에 대한 이름을 잘못 넣었습니다. 이응을 써야 되는데 리울로 썼어요. 이거는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걸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이용으로 되어있는지 리울로 되어있는지 그러면 제가 잘못 이름을 정의했다라고 하면요. 수식 탭에 가셔서 이름 관리자에 가셔서 조금 전에 이름을 정의한 걸 잘못 작성했구나. 선택하고 삭제 확인 닫기 눌러주시고 다시 한번 선택하셔서 이름 정의를 새롭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B25셀 불량률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불량률 그 다음에 G13셀 선택하시고요. 매출 이익 합계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실제 값의 변화가 있는 거는 B14와 B15의 값의 변화가 있습니다. 두 개의 영역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 탭에 가시면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시고 추가를 클릭하셔서 문제에 나와있는 시나리오 이름을 입력하는데 아래쪽에 설명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돼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시나리오 이름 정확하게 입력하시면 되는데 매출 이익 증가라고 입력하시고 값이 변경된 셀을 처음에 선택하고 오셨다면 자동으로 B14와 B15가 들어가 있는데 처음에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드래그하셔서 선택하셔도 돼요. 절대 참조되거나 안되거나 는 결과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이익률은 문제에서 30% 라고 되어 있으니까 30% 또는 0.3 이라고 입력하시고 분량률 2% 0.0 이라고 입력하시거나 2% 라고 입력하시고 추가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겠습니다. 시나리오 이름을 매출 이익 감소 라고 입력하시고 변경 셀은 아까 지정해놨기 때문에 이름만 입력하시고 확인 값은요 15% 라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4% 라고 입력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시면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되어 있고요. 요약을 클릭하셔서 저희는 G13셀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현재 작업하던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바로 왼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만들어지고 문제서 분석작업 다시 2번 시트 왼쪽이 아니라 뒤에 갖다 놔라 라고 하시면 드래그하셔서 옮기시면 되고요. 기본값은 바로 왼쪽에 표시가 되고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기본값 상태로 두시면 되고 지금은 바로 앞에 위치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치를 바꾸지 않고 두시면 되겠습니다. 분석작업 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작업 첫번째 매크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 문제가 나왔다 만약에 기록을 먼저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항상 가로 세로 오른위나 아래나 어떠한 데이터가 겹치지 않게 비어있는 셀 하나만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신 다음 첫번째 매크로 이름을 평균이라고 입력합니다. 평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평균값을 E13부터 H13에 구하겠습니다. 라고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수식 탭에 가셔서 자동합계에서 평균을 선택하시면 평균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버레이지 함수를 통해서 자동으로 구해져있죠. 값이 구해져있다면 이제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하시고요.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매크로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도형 하나를 만들겠습니다.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라고 있고요. 기본 도형에 오각형 정오각형을 선택하신 다음 클릭하고 오셔서 J3셀에 가셔서 Alt키를 눌러서 J3, J4, J5까지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도형을 그리자마자 텍스트를 입력하시면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안하셔도 되니까 드래그하고 바로 텍스트 평균이라고 입력하시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평균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두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선택하고 개발도구에 매크로 기록을 클릭하신 다음에 매크로 이름을 서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A3부터 H13 영역을 선택하신 다음에 홈탭에 가시면 글꼴에 테두리가 있고요. 모든 테두리 적용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범위 시정된 걸 해제하기 위해서 이미의 셀 하나를 선택하신 다음에 개발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정료합니다. 다음은 삽입에 가셔서 기본 도형에 가시면 배지라고 되어 있는데요. 배지를 선택하는데 십자형과 헷갈리시면 안 돼요. 얘는 십자형이잖아요. 배지는 어느 쪽에 있냐면 배지가 십자형이 십자형이 바로 옆에 보시면 배지라고 있습니다. 선택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 J7부터 J9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도형을 그리실 때는 알트키 눌러서 7, 8, 9 영역에다가 드래그하시고요. 바로 텍스트를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로는 쭉 매크로 지정을 선택한 다음 서식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매크로 두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는데요. 기존에 작성된 차트에 대해서 다섯 문항의 서식을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서별 매출 현황표에서 부서가 영업 일부의 목표액과 달성액만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를 선택하고 마우스로는 쭉 데이터 선택을 클릭하신 다음에 영업 일부 해당한 데이터 지금은 부서가 다 선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차트 데이터 범위를 다 지우시고 부서 영업 일부에 해당한 부서만 사업명 그 다음에 목표액과 달성액 다시 부서가 영업 일부에 해당한 데이터 선택 영업 일부에 해당한 데이터 이름 사업명과 목표액 달성액 이렇게만 선택하면 되네요. 김종훈 홍태수 오정안 김남진 4명의 데이터만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이렇게 차트가 수정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달성액 계열 중앙색 계열을 선택하고요. 마우스로는 쭉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 달성액을 꺾은 선형 바꾸 꺾은 선형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보조축을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체크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요. 다시 차트 제목과 축제목을 표시하기에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 축제목에 가셔서 왼쪽에 기본세로와 오른쪽에 보조세로를 체크하십니다. 그 다음 차트 제목을 클릭하셔서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영업 일부 매출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 왼쪽에 축제목을 선택하셔서 드래그하신 다음에 문제에 나와있는 목표액을 입력합니다. 오른쪽에 축제목을 선택하고 드래그하셔서 달성액을 입력합니다. 목표액과 달성액은 텍스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축제목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에 가셔서 텍스 방향을 세로로 하겠습니다. 달성액도 선택하시고 텍스 방향을 세로로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면 돼요. 다음은 목표액의 김남진 데이터를 선택하는데요. 목표액이니까 막대 그래프죠. 다시 한번 클릭하면 하나의 요소만 선택할 수 있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하나의 요소에 대해서 값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범례를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네요. 차트 요소에 가셔서 범례를 아래쪽 선택하시고 다시 한번 범례를 클릭하신 다음에 글꼴을 도둠체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을 도둠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크기가 11로 되어 있습니다. 크기 11 입력하고 엔터 그 다음에 글꼴 스타일을 기울인 꼴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테두리 그림자 효과를 주라고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범례 서식에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효과를 주겠습니다. 미리 설정에 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 한번 하시고 체육이 색에 가셔서 체육이 및 선에 가셔서 체육이 색깔을 흰색의 배경 1로 하겠습니다. 흰색의 배경 1 선택하셔서 범례에 대한 서식을 작업할 수 있습니다. 다시 차트 영역을 클릭하셔서요. 둥근 모서리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 한번 하시고 그림자 효과 효과 탭에 가셔서 미리 설정에 가셔서 오프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 선택하셔 갖고요. 차트 영역에 대해서도요. 그림자 효과 서식을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성하신 차트와 문제 제시된 차트를 비교해 보시고 맞게 작성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기출 변형 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